자 HLB가 옵티머스 펀드에 사기를 당했다 왜 사기를 당했냐 이런 기사가 떴죠 자 앞으로 리보세라닉과 이뮤노미 그리고 아필리아 자 이런 부분들 가지고 상당히 큰 바이오 기업으로 이제 성장할만한 아주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는 HLB죠 자 이런 HLB가 지금 이런데 사기당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부끄러운 이야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뭐 지나간 상황이죠 그래도 뭐 지나간 겁니다 지나간 상황이고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아주 자세하게 뉴스가 나왔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건 뭐 지나간 상황이죠 지나간 상황이고 HLB 자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피해를 볼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제로 진양근 회장이 사제 출연해서 전부 다 이 회사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게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황이죠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런 부분보다는 이 바이오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이죠 지금은 이런 부분은 좀 나중에 좀 해도 되는 상황이죠 나중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이 바이오 쪽에 전부 다 힘을 모아 가지고 집중을 할 텐데 자 이런 쪽에 지금 또 어찌 보면 상당히 쪽팔리는 일입니다 이거는 대기업이죠 HLB 지금 시총으로 보면 아주 큰 회사입니다 큰 회사의 회장이 이끄는 이런 그리고 재료도 정말로 좋은 이런 재료를 가지고 있는 회사죠 근데 뭐 이런 기사가 자꾸 뜨는 게 상당히 씁쓸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 지나간 얘기 내용을 한번 보시면 왜 사기 당했냐 속사정을 봤더니 이렇더라 이런 얘기죠 지금 헤덕파워웨이의 인수합병을 진행을 하고 있었죠 이게 5월달부터 진행을 하고 있었다 그러는데 유상증자를 할 때는 이 헤덕파워웨이 인수합병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을 쓰겠다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전부 다 바이오 쪽이었죠 대부분이 바이오가 운영자금이고 이런 쪽이었는데 지금 왜 이런 시기에 지금 헤덕파워웨이 이런 데다가 자꾸 또 한눈을 팔고 있는지 이거는 상당히 조금 좀 그렇죠 바이오 쪽으로 집중을 할 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사업 개편 등으로 인해서 자금 사용과 이 자금 사용이 주주들이 만들어준 돈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돈이 갑자기 많이 생겼으니까 뭐 좀 해볼까 이렇게 하는 것 자체도 아주 문제가 좀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자금 사용과 M&A 등에 대한 고민이 높던 상황이라고 하는데 고민할 게 없는 상황이었죠 유상증자는 전부 다 리보세라닙과 이뮤노믹과 아필리아 이런 쪽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다 표기가 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 돈을 이런 뭐 헤덕파워웨이 이런 데 이렇게 인수합병을 하는데 사용을 하려고 했다 그러면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거는 좀 아니다 라고 좀 생각이 되고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물건은 갔죠 그리고 지나간 상황입니다 자 펀드를 운용하면서도 선박사업을 하던 헤덕파워웨이 주인이 주인으로 있던 옵티머스가 적격이었다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자 이게 이제 헤덕파워웨이의 사람이 여기 있죠 헤덕파워웨이 주요 주주명 한 명이 김모 씨가 HLB M&A 담당하고 있는 김욱 상무 만나가지고 이거 헤덕파워웨이 지금 경영권이 상당히 좀 삐걱거리고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거래정지 상장폐지 실질심사까지 이르게 됐는데 지금 HLB가 이렇게 인수를 해주면 HLB가 이제 선박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선박사업을 인수를 하고 있는 쪽에서 인수를 하게 되면 상당히 다시 개선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 이렇게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헤덕파워웨이 M&A를 지금 생각을 하고 지금 이렇게 알아보는 과정에서 여기에 대주주가 옵티머스와 연계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죠 화성사업 산업 자체가 옵티머스 쪽에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투자를 했죠 자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바이오와 바이오와 선박산업을 분리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계속 하고 있는데 분리를 하려고 하면은 바이오 쪽에서 수익이 나야 되겠죠 그래야 바이오 쪽으로 딱 쪼개 가지고 조선 바이오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 수익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리보세라닙이 일단 성공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글로벌 권리 인수를 통해서 거기서 현금 흐름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마무리하고 이제 물적분할을 하는 그런 쪽으로 전개하고 그 다음에 이 선박산업 부분은 헤덕파워웨이 하고 또 이렇게 같이 해서 선박산업 쪽을 좀 키우겠다 이렇게 좀 계산을 하고 진행을 한 걸로 좀 보여집니다 이 HLB가 예전에 HLB 파워죠 위드윈 네트워크를 인수해 가지고 우량회사로 탈바꿈 시킨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 같은 계열인 헤덕파워에 인수해 가지고 선박산업 하면은 지금 잘 할 수 있겠다 지금 선박산업이 이제 조금 살아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성산업하고 인수절차 논의하던 중에 주요 주주가 옵티머스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국공채 펀드에 투자를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HLB에 소개를 한 거죠 옵티머스가 그러니까 국공채 투자면은 아주 안정적이다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투자를 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지금 그때까지만 해도 옵티머스는 아주 투자도 많이 받았고 아주 파워 있었던 과거에 파워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다 연계가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믿을만 하고 나고 안심하고 투자를 한 상황이겠죠 그래서 HLB 생명과학은 NH투자증권에 검토하고 100억 투자를 했고 지금 HLB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 말부터 헤더파워 인수를 위한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300억을 지금 이제 예치할 거를 요청을 했죠 이렇게 이제 실사 직전에 옵티머스가 HLB에게 300억 정도 예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국공채 투자하고 하는 거니까 괜찮을 거다 이렇게 투자해라 라고 제안을 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제안 검토를 하고 300억을 판매사 하이투자증권 계좌에 송금을 딱 했는데 자 그런데 HLB가 그 이후에 이상분 발견을 하고 다음날에 하이투자증권에 설명 요청을 했는데 이 HLB 입장에서는 하이투자증권이 설명하라는 이 부분을 무시했다 이렇게 지금 수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이투자증권은 펀드 가입 신청서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달 12일 돈을 옵티머스에 보냈다 이렇게 지금 HLB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하이투자는 투자자도 갖추지 못하고 당초 예전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유치한 상태에서 옵티머스에 송금을 미리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HLB는 부당이 반환소송을 진행을 한 상황이다 그리고 HLB 관계자는 옵티머스 사기 행각 때문에 이렇게 된 상황도 지금 화가 나지만 펀드가 최종 결성되기도 전에 자금이 인출된 상황이 더 이상하다 이거죠 하이투자증권에서 이 펀드 최종 결성이 되지도 않은데 왜 먼저 돈을 보냈냐 이거죠 그래서 하이투자증권에 대해서 송금된 돈에 반환을 촉구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만큼 충분히 시간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상황이 합당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서 24일 형사고소했다 자 이런 소식이 나왔으면 상당히 씁쓸한 소식이죠 지금 뭐 어찌됐든가 HLB는 속은 겁니다 옵티머스에게 속은 거죠 속은 건데 이 속은 과정을 보면 이 헤덕파워의 인수합병을 진행하다가 이렇게 이런 일이 터진 상황이죠 결국은 헤덕파워의 인수합병 M&A를 진행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옵티머스의 이런 사기 행각 그리고 이런 부분에 지금 당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 이 펀드 사기 당했냐 결국은 뭐 어찌됐든가 옵티머스가 잘못한거죠 이렇게 잘못한거지만 그 대주주로 있는 헤덕파워의 대주주로 있었던 화성사업이 옵티머스하고 다 연계가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거죠 자 지금 아 이런 부분은 상당히 씁쓸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굳이 헤덕파워의 인수를 지금 할 때냐 이거죠 지금 뭐 지금은 바이오에 완전히 집중을 할 때죠 완전히 집중을 해 가지고 거기에 영향을 모든 영향을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그거는 뭐 엘레바가 알아서 하겠지 뭐 이렇게 그냥 내팽개 쳐 놓는 상황하고 비슷한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는 뭐 헤덕파워웨이나 인수합병 해 가지고 조선업 좀 어떻게 잘 해 보자 그런 느낌으로 좀 진행이 된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다 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헤덕파워웨이 지금 거래 정지되어 있고 상장 폐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 지금 같은 시기에 또 일을 벌려서 이 헤덕파워웨이를 내가 잘하는게 M&A 해 가지고 회사를 회생하는 거니까 나는 요거나 해야 되겠다 그럴 때가 아니죠 아 지금 상황은 절대 그런 시기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모든 영향을 리보세라는 바이오 사업 쪽으로 집중을 할 때죠 집중을 다 하고 그것 좀 어느 정도 해 놓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헤덕파워웨이를 하든 그렇게 좀 하는게 순서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지금 일을 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HLB 지금 이거 하편해 가지고 지금 뭐 손실 범위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내용을 보면은 이 옵티머스 HLB 생명과학이 NH투자증권에 지금 100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에 따라서 손실 규모가 확정될 전망이고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건 NH에서 아직까지 확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 일단 먼저 어느 정도 금액은 몇 프로 돌려주겠다 이런 부분 논의하고 있죠 자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하위투자증권 을 통해서 판매한 요거죠 HLB가 투자한 300억 300억 가입하고 확정돼 펀드 최종 확정되기 전에 인출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책임을 물어서 하위투자증권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제기를 했는데 이 소송 판결에 따라서 최종 손실 규모 확정될 전망이죠 자 이런 상황인데 이거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최종적으로 발생한 손실은 최종 결정권자인 내가 다 회사에 손실 없게끔 사죄 출연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HLB 임원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렸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을 보면은 진영훈 회장은 상당히 책임감 있는 사람이면은 일단 틀림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4년도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본인의 사죄 털어서 책임을 진받죠 이런 상황을 보면은 진영훈 회장은 믿을 책임감 있는 사람 이다라는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지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가슴 아파하고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손실이 조금이라도 나면은 전부 다 사죄 출연해서 회사에는 절대 손실이 나게 하지 않겠다라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런 상황이고 지금 HB 관계자 옵티머스의 악의적인 진흥형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 대응하겠다 그리고 진영훈 회장이 모든 책임지겠다고 밝히는 듯 HB 손실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자 지금 이제 바이오사업 지주회사 변모는 모든 주주의 바램 맞죠 그리고 이 부분은 일단은 이 권리를 가져와서 바이오사업 쪽에서 현금 흐름이 나오게 만들게 되면 그거 뭐 그냥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 바이오사업 진행하면 되죠 그리고 헤드파워의 인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천천히 해도 되겠죠 이런 목표 전략하에 인수제한 받고 추진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명분과 전략이 확실하다 해도 헤드파워의 인수권을 진행하기 쉽지 않다 지금 이제 그렇죠 명분과 전략 이런게 지금 다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이 헤드파워의 인수 이런 부분은 지금은 진행하기 쉽지 않겠죠 지금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역량을 좀 집중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바이오 쪽이 지금 아주 가장 큰 부분이죠 지금 가장 큰 부분 이기 때문에 바이오 어느정도 자리를 좀 잡고 진행이 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진행하는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상당히 씁쓸한 기사죠 이런 소식이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싶습니다 아무튼 지나간 일입니다 지나간 일 지나간 일이고 HLB가 잘못했다기 보다는 지금 옵티머스가 잘못한 거죠 그래도 옵티머스가 잘못한 부분이고 그러나 지금 계속해서 M&A 확장을 하는데 이 바이오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조선 쪽에 헤덕파워의 요런 부분에 지금 하다가 지금 이상한 쪽으로 좀 빠져버린 상황이죠 자 요런 부분은 또 약이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